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조희대의 별명이 생불? 이 생불은 사실 법조인들이 붙여준 별명이 아니라 최순실 쪽에서 붙여준 별명이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했죠. 조만간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한 반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이 사람을 미스터 소수 의견이니 생불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조희대의 별명은 생불? 그거 최순실이 붙여준 거고요. 미스터 소수 의견, 지가 언제 소수 의견이었는데 그거 수국골통들이 이른바 윤석열 지지하는 친검 기자가 조희대를 떠받들어주려고 만든, 키워주려고 붙인 가짜 별명이에요. 조희대는 법관 생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소수였던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소수였던 건 언제였느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약 1년 정도 대법원 내에서 잠시 소수였어요. 그리고 그때 나온 소수 의견은 다 뭐였다? 다 친박일색, 박근혜를 위한, 심지어는 김기춘을 위한, 또 어떤 경우에는 가진자들을 위한 그런 소수 의견이었어요. 표현의 자유, 개인의 인권 이런 것들하고는 하등에 관련이 없는 그런 경우, 아니 오히려 다수자, 폭력을 행사하고 국민을 짓밟은 친일파의 인권을 지키려고 해줄 뿐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말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 조희대요. 그런데 지가 무슨 소수 의견? 그런 소수 의견은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소수 의견이 아니라 꼰대 의견이라고 해요. 꼰대 의견. 미스터 꼰대예요, 이 사람은. 조희대? 미스터 꼰대! 자, 벌써 지금 수구 언론들이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히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좀 보수적이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그 분위기에 한결의 경향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데 개새끼들이죠. 아니, 기자가 기자다운 취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신도 하지 잘 모르는 얘기를 남이 한다고 되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은, 주문이 무슨 뜻인지 다들 모르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 주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뜻은 압니까? 모르지. 남들이 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니까 다소 자기도 따라해. 수수리 사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이라니까 그게 뜻도 모르면서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하는 거 똑같아. 지금 기자들의 기사 꼬라지가 다 그따구야.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야. 여기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요. 원래는 정구업 진원이라고 그러죠. 입으로 지은 죄를 정화시키는 입을 정구업, 정자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고 구업, 입으로 짓는 업 잘못을 정화시키는 진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는요. 이것은 공덕을 바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걸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제아제 바라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제아제 바라제도 일종의 주문이라고 얘기하고 다라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라니인 수리수리 마수리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이거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뭐 이런 뜻이랍니다. 여하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주문은 우리가 뜻도 모르고 되뇌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 기자들이 한결의 구도 경향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기사들 내용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러면 조희대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희대는 자기가 뭐 글쎄 이 사람이 글쎄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희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별명이 생불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대법원장 후보의 원칙주의자 조희대 이거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고요. 뉴스는 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KBS도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희대가 소수였던 적이 있어요? 소수자를 위해서 의견을 내야지 그게 소수 의견이지 다수자 가진 자를 위해서 의견을 낸 게 그게 소수 의견입니까? 자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시전한 거예요. 조희대는요 소수 의견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다수의 편에 섰습니다. 박정희의 편에 섰고요. 권력자의 편에 섰습니다. 가끔씩 노조 편을 들어주는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판결조차도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조희대가 진보적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법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양심적 병역 거부도 유죄라고 판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소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닥 환영하는 편 아닙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소수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 소수자를 옹호하는 판결,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은 판결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알 그대로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조희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수의견이라고 미스터 소수의견이야? 전 세계 어느 소수의견, 미스터 소수의견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결하는 소수의견이 있던데 어디 개소리야? 개소리라고요 이거. 자, 조희대는요 평생을 다수파였습니다. 대법관으로 있다가 퇴직하기 1년 남짓, 그때 소수였고요.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소수였을 뿐 한 번도 인권을 위한 판결이나 소수자,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강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키코 사태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주로 강자들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렸습니다. 왜? 이 사람은 TK예요. 소위 말하는 TK 경북고 출신, 우리나라 법조계의 성골이라고 하는 TK 경북고 출신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희대입니다. 이것은 2016년에 작성된 경북고 서울대법대 TK 출신 인맥들을 쫙 정리해 둔 그런 자료인데요. 이 자료의 맨 위에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예, 조희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박정식, 김강욱. 여기 보면 이종석도 있죠. 이종석이 바로 지금 헌법재판관하고 있는 헌법재판 소장이 되려고 하는 그 이종석이에요. 자, 보세요. 수구 꼴통들의 명단 아닙니까? 이 명단의 제일 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조희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수의견이라고? 아니요. 이 사람은 미스터 소수의견이 아니라 미스터 꼰대예요. 그냥 꼰대예요. 다만 꼰대인데 여유 만만하고 큰소리 잘 안 내는 꼰대일 뿐이에요. 꼰대 티 안 나는 꼰대일 뿐이지. 그래서 생불 우는 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이 사실 더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가 꼰대 짓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아무런 부끄러움도 아무런 거리낌도 아무런 고려도 없이 꼰대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스터 꼰대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 기소된 누구누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 2부 조희대 대법관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하급심에서 계속해서 종교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게 조희대예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세월호 선장 승객 살인죄 유죄 이준석 무기징역 이 이준석은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입니다. 그 이준석이 당시 승객 살인죄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부자기 살인죄예요. 부자기 살인죄 유죄 판결이 났는데 당시 이준석 선장 세월호 선장한테 부자기 살인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 의견을 누가 냈다고? 예, 이준석이 냈습니다. 아니, 이준석이란다. 조희대가 냈습니다. 세월호 선장 무죄라고 무죄 판결 내렸다고 물론 소수 의견이 돼가지고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세월호 선장은 살인죄 무죄라고 판결했던 사람이 조의됩니다. 정말 약자,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또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요. 박정희가 긴급조치 9호를 발동을 해가지고 영장 없이 개인을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그 사건 그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그 긴급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잘못했고 박정희가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 것은 잘못이지만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재판한 검사나 판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이 판결을 누가 내렸다? 예, 이 판결을 내린 사람도 조희대입니다. 자, 백년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사실은 친일파였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시민방송 RTV에서 약 15년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박정희 유족과 이승만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당하죠.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은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죄 소수견을 낸 놈이 있죠. 그게 누구였다고 조희대입니다. 자, 이자가 소수견이 이런 데 쓰라고 미스터 소수견이라고 합니까? 자, 이거는 꼰대 소수죠. 꼰대지, 꼰대. 미스터 꼰대일 뿐 소수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감히? 그죠? 지금 조희대를 소수견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수구언론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희대의 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디 일부에서 조희대를 생불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죠. 자,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조희대를 생불, 생불 이렇게 부릅니다. 법원 내에서 너무 조희대의 인품이 훌륭해가지고 별명이 생불이라고 한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별명이 생불이다. 이런 얘기를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생불일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말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오만 소리를 다해도 지는 씩 웃고 가만히 있어. 언제? 지가 꼰대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유감 없이, 서스스름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아무런 고려사항 없이 꼰대질을 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꼰대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될 텐데 내가 그때 가서 하면은 내가 한 칼에 다 날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여기서 이렇궁 저렇궁 말로 떠들어야 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때? 내가 네 족대게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칼자로 지었을 때? 네 목을 자르면 되는 거지, 뭐. 떠들어, 떠들어, 떠들어. 네가 칼 지냐? 칼은 결국 내가 지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보일 때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이 사람을 누구도 생불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어요. 왜? 생불은 자기가 칼자루를 지었을 때 자기가 칼자루를 지었을 때도 칼을 휘두르지 않는 사람의 생불이죠. 그죠? 칼자루를 지었을 때도 온화하고 예의 있고 합리적인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불이죠. 가만히 있다가 칼자루를 지어주는 그 순간 마구 칼 휘두르면 그건 사이코패스지. 조용한 사이코패스지. 그 사람은 생불이라고 합니까? 이춘재 평소 때 되게 조용했대잖아. 되게 얌전했다며. 사이코패스들 대부분 평소 때 되게 얌전해요. 그런데 갑자기 칼 휘두를 때가 되면 휘둔 눈물도 고려사항도 없지. 조용한 사이코패스가 평소 때 착하고 사람 좋다고 해서 생불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그럼 가면이라고 얘기를 하지. 조용한 사이코패스가 평소 때 착하고 사람 좋다고 해서 생불이라고 부릅니까? 더군다나 이 생불이라는 말도 언제 나온 얘기다? 최순실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최순실의 일처리를 대신해 줬던 맹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맹준 형이었나 했던 맹무슨 변호사가 있는데 맹씨 변호사가 최순실한테 조희대에 대해서 인사 보고를 하면서 이 사람은 법조계 생불이에요.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에서 생불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뒤에 여기저기서 받아 썼을 뿐 생불이라는 표현 사실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최순실 변호사. 최순실 쪽에서 붙여진 별명이 생불입니다. 이명박 때 갑자기 확 떴고요. 박근혜 때 대법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생불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된 거고요. 그 생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은 최순실 쪽이었다는 거예요. 보셨죠? 자, 순데렐라님 낙지스럽다라고 하셨어요. 왠지.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쿨피님 생굴로 들을 뻔하셨다고요. 스파리아님 룬은 역시 환자만 찾는다고 하셨어요. 기쁨님께서는 조용히 승수 세는 유형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리님께서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네. 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생불이겠어요? 생불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스터 소수견이니 생불이니 그런 식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그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라이팅. 자, 우리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알붐 사람님께서는 서울대법대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하셨고요. 김선희님께서는 듣보잡 조의대라고 하셨습니다. 모리 MM님께서는 민주당이 이 사람을 인지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나야님. 참나 이놈의 기자들 진짜. 영S방님. 역시 TK 법관이구나.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이 사람은 점점 우리 사법부를 꼴통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사법부를 조금 정상화시켜놨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아니 그 이전에 한 유신시대로 사법부를 되돌려 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겁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민주당이 관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관여를 못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민주당이 관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주당이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절대 오케이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대법원장은 야당과 협의해서 지명하라고 만들어둔 제도예요. 그래서 국회한테 동의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권이 민주당이 170석씩, 180석씩 갖고 있으면서 이런 이상한 새끼를 받아준다고? 어림도 없어. 얘 생불 아니야. 얘 미스터 소수에게는 아니야. 꼰대야. 사이코패스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까 6,500분까지 들어오셨는데요.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도 계셨는데 마지막에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네요. 아이고, 거세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제가 다시 시간 잡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인터넷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중간중간 좀 버퍼링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상무님 질문 하나 있다고 하셨네요. 무슨 질문이신가요? 음... 네, 정선님께서는 지금 왔는데 문 닫는다고 하셨고요. 파라미타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바질오킨스님, 밍님 오셨습니다. 정선님 지금 왔는덩 하셨는데 이런 참... 아유, 죄송합니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문을 닫게 됐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